안녕하세요. 아무튼 책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나의 서기 작품으로 찾아왔습니다. 제목은 이혼 고백장이고요. 자막으로는 원문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혼 고백장 청구씨에게 1. 나이 40, 50에 가까웠고 전문 교육을 받았고 남들이 용이할 수 없는 구미 만류를 하였고 또 후배를 지도할 만한 처지에 있어서 그 인격을 통일치 못하고 그 생활을 통일치 못한 것은 두 사람 자신은 물론 부끄러워할 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 대하여서도 면목이 없으며 부끄럽고 사죄하는 바에다. 청구씨 난생 처음 당하는 이 충격은 너무 상처가 심하고 치명적입니다. 비탄, 통곡, 초조, 번민이래 이 일체의 괴로에서의 생에 방황을 하면서 1편으로 시면에 밑바닥에 던진 시를 나는 다시 청구씨 하고 부릅니다. 청구씨 하고 부르는 내 눈에는 눈물이 그득 차집니다. 이것을 세상은 나를 약자야 하고 부를까요? 날마다 당하고 지내던 씨와 나 사이는 깊이 이해하고 빠짐없이 자세히 안다고 자부하던 우리 사이가 꿈에도 생각치 않던 상처의 운명을 경험을 얻게 해 현실의 사실로 알 수 있을 리가 모르다가 꿈보다 악몽, 지난 비극을 나는 일부러 이렇게 부르고 싶은 것이 나의 거짓없는 진정입니다. 선량한 남편, 적어도 당신과 나 사이 과거 생활 괴로에 나타나는 자세가 아니오리까 선량한 남편 사건 이래 얼마나 부정하려 하였으나 결국 그러한 자세가 지금 상처를 받은 내 가슴 속에 소생하는 청구씨입니다. 사건 이래 타격을 받은 내 가슴 속에는 씨와 나 사이 부부 생활 11년 동안의 인상과 추억이 명멸해집니다. 모든 것에 무엇 하나나 조금도 불만과 불평과 불안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씨의 일상의 어느 한가지나 처인 내게 의심스러움이나 불쾌를 가진 아무것도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저녁되면 사퇴 시간에 꼭꼭 돌아오지 아니하였으며 나에게나 어린애들에게 자의 있는 미소를 띠는 씨였습니다. 연초는 소량으로 피우나 주량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 의미로 보면 씨는 세상에 드문 선량한 남편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 남편인 만큼 나는 씨를 신임 아니할 수 없었나이다. 아니 꼭 신임하였습니다. 그러한 씨가 숨은 반면에 무서운 단결성 참혹한 타기성이 포함해 있을 줄이야 누가 꿈앤들 생각하였으리까 나를 반성할 만한 나를 참여할 만한 촌분의 틈과 촌분의 여유도 주지 아니한 씨가 아니었습니까 어리석은 나는 그래도 혹 용서를 받을까 하고 애걸복걸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미중류의 불상사 세상의 모든 신용을 잃고 모든 공분 비난을 받으며 부모 친척의 버림을 받고 옛 좋은 친구를 잃은 나는 물론 불행하려니와 이것을 단행한 씨에게도 비탄 절망에 불수할 것입니다. 오직 나는 황야에 헤매고 암야에 공막을 바라고 자실하여 할 뿐입니다. 떨리는 두 손에 화필과 팔레트를 들고 암흑을 향하여 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광망의 순간을 구함인가 너무 크고 넘어 중한 상처에 충격을 받은 내게는 각각으로 절박한 쓸쓸한 생명의 부르지짐을 듣고 울고 쓰러지는 충동으로 가슴이 터지는 것 같소이다. 우리 두 사람의 결혼은 거짓 결혼이었으나 혹은 피차의 이해와 사랑으로 결합하면서 그 생활의 흐름을 따라 우리 결혼은 거짓의 기로에 떨어진 것이 아니었는가 나는 구태여 우리 결혼 우리 생활을 거짓이라고 하고 싶지 않소 그것은 이미 결혼 당시에 모든 준비 모든 서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미 그것을 다 실행하여 온 까닭입니다. 청구씨 광명과 암흑을 다 잃은 나는 이 공허한 자실상태에서 정지하고 서서 한 번 더 자세히 내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염두하나니 마치 나는 비통한 각오의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조소 질책을 감수하면서 이 십자가를 등지고 묵묵히 나아가려 하나이다. 광명인지 암흑인지 모르는 인종과 절대적 고민 밑에 흐르는 조용한 생명의 속삭임을 들으면서 한 번 더 소생으로 향하야 행진을 계속할 결심이 약혼 약혼까지의 늘려 벌써 옛날 내가 19세 되었을 때 1위에다. 약혼하였던 애인이 폐병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그때 내 가슴의 상처는 심하여 일시 발광이 되었고 연하여 신경 쇄약이 만성에 달하였습니다. 그의 여름방학에 동경에서 나는 귀양하였나이다. 그때 우리 남형을 찾아 나를 보러 겸겸하야 우리 집 사랑의 손님으로 온 이가 씨였습니다. 씨는 그때 상처한지 거의 3년이 되던 애라 매우 고독한 때였습니다. 나는 사랑에서 조카 딸과 놀다가 씨와 딱 마주쳤습니다. 이 교회를 타서 남형이 인사를 시켰습니다. 씨는 며칠 후 경성으로 가서 내게 장차를 보냈습니다. 솔직하고 열정으로 써있었습니다. 우선 자기 환경과 심신의 고독으로 아내를 얻어야겠고 그 상대자가 되어주기를 바란다는 것이었사회다. 나는 물론 답하지 아니했습니다. 내게는 그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편지가 또 왔습니다. 나는 간단히 답장을 하였습니다. 며칠 후에 씨는 또 내려왔습니다. 파인애플과 과실을 사가지고 나는 이번에는 보지 않았습니다. 씨는 본양으로 내려가면서 동경 갈 때 편지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내가 동경을 갈 때 무의식적으로 엽서를 하였습니다. 밤중 대판을 지날 때 웬 사방 모자 쓴 학생이 인사를 하였습니다. 나는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경도까지 같이 와서 나는 동행 4,5인이 있어 직행하였습니다. 동경 동대구부에서 동행과 같이 자치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씨는 토산 하츠바시를 사들고 찾아왔습니다. 씨는 동경제대 청년회 운병대회에 연사로 왔었습니다. 낮에는 반드시 내 책상에서 초고를 해가지고 저녁 되면 돌아가서 반드시 편지를 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돌아갈 때였습니다. 전차 정류장에서 내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씨는 뜨겁게 악수를 하고 인하여 가까운 숲불로 가자고 하더니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씨의 편지 씨의 말 씨의 행동은 이성을 초월한 감정뿐이었고 열뿐이었 사회다. 나는 이 열을 받을 때마다 기뻤습니다. 부지불각 중 그 열 속에 녹아들어가는 감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이 씨는 경도 나는 동경에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씩을 나오기도 하고 혹 산보하다가 순사에게 주의를 받고 혹은 보트를 타고 일일의 유쾌함을 지는 일도 있고 설경을 찾아 여행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6년간 끄는 동안 씨는 몇 번이나 혼인을 독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단행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는 무엇보다 남이 알 수 없는 마음 한편 구석에 남은 상처의 자리가 아직 아물지 아니하였음이오. 하나는 씨의 사랑이 이성을 초월하리만치 무조건적 사랑 즉 이성 본능에 친하지 아닌 있을까 하는 의심이 생긴 것이오. 그리하여 본능적 사랑이라 할진데 나 외에 다른 여성이라도 무관할 것이오. 하필 나를 요구할 필요가 없을 듯 생각든 것이었습니다. 전 인류 중 하필 너는 나를 구하고 나는 너를 짝 지으려 하는 데는 네가 내게 없어서는 아니 되고 내가 너에게 없어서는 아니 돼 무엇 하나를 찾아 얻지 못하는 이상 그 결혼생활은 연구치 못할 것이오. 행복치 못할 것이란 것을 나는 일찍이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는 그를 놓기 싫었고 씨는 나를 놓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단행을 못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양편 친척들의 권유와 및 자기 책임상 퇴기를 하여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요구하는 조건은 이러하였습니다. 일생을 두고 지금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오. 그림 그리는 것을 방해하지 마시오. 시어머니와 전실 딸과는 별걱히 하여 주시오. 씨는 무조건 하고 응락하였습니다. 나의 요구하는 대로 신혼여행으로 궁촌 벽산에 있는 죽은 애인의 묘를 찾아주었고 석비까지 세워준 것은 내 일생을 두고 잊지 못할 사실이 해다. 여하튼 씨는 나를 전생명으로 사랑하였던 것은 확실한 사실일 것입니다. 11년간 부부생활 경성에서 3년간 안동현에서 6년간 동네에서 1년간 구미에서 1년 반 동안 부부생활을 하는 동안 딸 하나 아들 셋 소생 4남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 외교관으로 유람객으로 아들 공부로 부로 화가로 철호 모로 며느리로 이생활에서 저생활로 저생활에서 이생활로 껑충껑충 뛰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상 유여하였고 하고자 하는 바를 다 해왔고 노력한 바가 다 성취되었습니다. 이만하면 행복스러운 생활이라고 할 만하였습니다. 씨의 성격은 어디까지든지 이지를 떠난 감정적이어서 일촌의 앞길을 이상치 못하였습니다. 나는 좀 더 사회인으로 주부로 사람답게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함에는 경제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근면도 필요했습니다. 불민한 점이 불수하였으나 동기는 사람답게 잘 살자는 건방진 이상이 뿌리가 빼어지지 않는 까닭이었습니다. 허물어 부부간 충돌이 생긴 뒤에는 반드시 아이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주부로서 화가생활 내가 출품한 작품이 특선이 되고 입상이 될 때 씨는 나와 똑같이 기뻐해 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남편 잘 둔 덕이라고 칭송이 자자하였습니다. 나는 만족하였고 기뻐나이다. 주위 사람 및 남편의 이해도 필요하거니와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외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다 자아에게 있는 것이외다. 한집살림살이를 민첩하게 해놓고 남은 시간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외다. 나는 결코 가사를 대면대면하게 하고 그림을 그려온 일은 없었습니다. 내 몸에 비단옷을 입어본 일이 없었고 1분이라도 놀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제일 귀중한 것이 돈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건대 내게서 가정의 행복을 가져간 자는 내 예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 예술이 없고는 감정을 행복하게 해줄 아무 것이 없었던 까닭입니다. 구미만류 구미만류를 향하게 해준 후원자 중에는 씨의 성공을 빚는 것은 물론이오 나의 성공을 빚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구미만류는 의외의 쉬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를 더 보면 더 본이 많지 자기 생활이 신장해지는 것이오 풍부해지는 것이오에다. 만류한 후에 씨는 정치관이 생기고 나는 인생관이 다소 정돈이 되었나이다. 1.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좋을까? 동양사람이 서양을 동경하고 서양인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반면에 서양을 가보면 그들은 동양을 동경하고 동양사람의 생활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 생활에 만족하는 자는 업사회다. 오직 그 마음 하나 먹게 달린 것 뿐이오에다. 돈을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 사업을 많이 하는 중에 요령을 획득해야 그 마음에 만족을 느끼는 것이오에다. 즉 사람과 사람과 사물 사이에 신의 왕래를 볼 때뿐 만족을 느끼게 되는 것이오에다. 2. 부부간에 어떻게 하면 화합하게 살 수 있을까? 일 개성과 타 개성이 합한 이상 자기만 고집할 수 없는 것이오에다. 다만 그 길을 잊지 않는 것이 요점입니다. 그러고 부부생활에는 삼시기가 있는 것 같이오에다. 제1 연애 시기 이때에는 상대자의 결점이 보일 여가 없이 장점만 보입니다. 다 선화 미화할 따름입니다. 제2 권태 시기 결혼하여 3-4년이 되도록 자녀가 생하여 권태를 잊게 아니한다면 권태 증이 심하여 집니다. 상대자의 결점이 눈에 띄고 실증이 나기 시작됩니다. 통계를 보면 이때 결혼 수가 가장 많습니다. 제3 이해식이 이미 부나 처가 피차의 결점을 알고 장점도 하는 동안 서로 쌓여서 친해진 정이 깊어지고 새로운 사랑이 생겨 그 결점을 눈감아 내리고 그 장점을 조장하고 싶을 것이오에다. 부부 사이가 이쯤 되면 무슨 장애물이 있든지 떠날 수 없게 될 것이오에다. 이에 비로소 미와 선이 나타나는 것이오. 부부 생활에 의의가 있을 3. 구미 여자의 지위는 어떠한가. 구미의 일반 정신은 큰 것보다 적은 것을 존중이 여깁니다. 강한 것보다 약한 것을 아껴줍니다. 어느 회합에든지 여자 없이는 중심점이 없고 기분이 조화되지 못합니다. 일 사회의 주인공이오. 한 가정의 여왕이오. 일 개인의 주체위이다. 그것은 소위 크고 강한 남자가 옹호함으로 뿐 아니라 여자 자체가 그만큼 위대한 매력을 가짐이오. 신비성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삼스러이 평등 자유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본래 평등 자유가 구존에 있는 것이오에다. 우리 동양여자는 그것을 오직 자각치 못한 것뿐이오에다. 우리 여성의 힘은 위대한 것이오에다. 문명해지면 해질수록 그 문명을 지배하는 자는 오직 우리 여성들이오에다. 4. 그 외의 요점은 무엇인가 색상이다. 그 색상은 윤곽뿐의 의미가 아니라 칼라 즉 색채하모니 즉 조자를 겸용한 것이오에다. 그러므로 색상이 확실하게 한 모델을 능히 그릴 수 있는 것이 급기의 일생의 일이 되고 맙니다. 무식하나마 이상 4개 문제를 다소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활 목록이 지금부터 전개되는 듯 싶었고 출발점이 일로부터 되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상도 크고 구체적 고한도 있었습니다. 하여간 전도를 무한히 낙관하였으나 과연 어떠한 결과를 맺게 되었는지 스스로 부끄러워 맞이하는 바에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립적 생활 결혼을 1년간 시어머니와 동거하다가 철없이 살아가는 젊은 내외에 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향인 동래로 내려가서 집을 장만하고 매삭 보내는 돈을 절약하여 땅맞이기를 장만하고 계셨습니다. 그의 오직 소원은 아들 며느리가 늦게 고향에 돌아와 친척들을 울타리 삼고 살라하며 자기가 분분 전전히 모은 재산을 아버지 없이 길러온 아들에게 유산하는 것이외다. 그리하여 이 재산이란 것은 사민이 합동하여 모은 것이외다. 얼마 되지 않으나 한 사람은 벌고 한 사람은 절약하여 보내고 한 사람은 모아서 산 것이외다. 그리하여 두 집 살림이 물 새일 틈 없이 쌓이고 자미스러웠사회다. 이렇게 활약한 가정에 파란을 일으키는 일이 생겼사회다. 우리가 구미말료하고 돌아온 지 일상만에 셋째 시삼촌이 타지방에서 농사짓던 것을 집어치고 일분 준비 없이 장족화되는 큰댁 즉 우리를 믿고 고향을 찾아 돌아온 것이외다. 어안이 벙벙한지 며칠이 못되어 둘째 시삼촌이 또 다섯 식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귀가 후 귀가 후 취직도 안이 된 때라 돕지도 못하고 보자니 딱하고 실로 난처한 처지였습니다. 할 수 없이 삼촌 두 분은 1년간 아랫방에 메시고 사촌들은 각각 취직해 하였습니다. 이러고 보니 근친간 자연적은 말이 늘어지고 없는 말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고 큰 사건은 조석이 없는 사촌 아들을 아무 예산 없이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고 그 학자는 우리가 맡게 된 것이외다. 만류 후에 감상담을 들으러 서울과 시골 각처로부터 오는 지인 친구를 대접하기에도 넉넉치 못하였다. 없는 것을 있는 채 하고 지내는 것은 허영이나 출세 방침상 피치 못할 사교회사회다. 이것을 이해해줄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부득이 남편이 취직할 동안 1년간만 정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사회다. 삼촌은 대발 노발 하였사회다. 이러자니 돈이 없고 저러자니 인심 잃고 실로 어쩔 길이 없었나이다. 때 씨는 외무성에서 총독부 사무관으로 가라는 것을 싫다하고 전보를 두 번이나 거절하고 고집을 풀려 변호사 개업을 시작하고 경성 어느 여관 객이 되어서 예쁜 기생 돈 많은 갈보들의 요혹을 받으면서 내가 모 씨에게 보낸 편지가 구실이 되어 이 요리집 저 친구에게 이혼 의사를 공개하며 다니던 때였습니다. 동기에 아무 죄 없는 나는 방금 서울에 이혼설이 공개된 줄도 모르고 씨의 분을 더 돋았으니 일촌의 앞길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천치 바보야 나중일을 어찌하라고 학자를 떠맡았느냐 하회사회다. 우리집 살림살이에 간접으로 정권을 가진 자가 있으니 즉 신의회다. 모든 일에 시어머니의 코치노릇을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서울서원 손님과 해운대를 갔다 오면 내일은 반드시 시어머니가 없는 돈을 박박 긁어서라도 갔다 옵니다. 모두가 내 부덕의 소산이라 하겠으나 남보다 많이 배운 나로서 인정인들 남만 못하려마는 우리의 역경에서 일어나기에는 아무 여유가 없었던 까닭이었사회다. 내가 구미만류에서 돌아오는 길에 여러 친척 친구들에게 토산물을 다소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신우이며 기회 근친에게는 사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방심하였다는 것보다 그들에게 적당한 물건이 없었던 것이 왜다. 본국 와서 사들이려고 한 것이 흐지부지한 것이 왜다. 불란서에서 오는 짐 두 짝이 모두 포스터와 회업서와 레코드와 화구뿐인 것을 볼 때 그들은 섭섭이 어기고 비웃은 것이 왜다. 실로 사는 세상은 같았으나 마음 세상이 다르고 하니 고로운 일이 많았습니다. 일로 인하여 시어머니와 시누이 감정이 말하지 않는 중에 간격이 생긴 것이 왜다. 시의 동복 남배가 삼남매 왜다. 누이 둘이 있으니 하나는 천치요. 하나는 지금 말하는 시누이니 과도히 똑똑하여 빈틈없이 일처리를 하는 여자 왜다. 청춘 과부로 제가였으나 일점 혈흑없이 어디서 낳아온 딸 하나를 금지 오겹으로 양육할 뿐이오. 남은 정은 어머니와 오라비에 쏘더니 전전 분분이 모은 돈도 오라비를 위함이라. 그리하여 될 수 있는 대로 오라비와 고향 가까이에 살다가 여생을 마칠 함이었어. 어느 때 내가 나는 동네가 싫어요. 암만 해도 서울 가서 살아야겠어요. 하였사 왜다. 이상의 여러 가지를 모아 오라비 댁은 어머니께 부효여 친척의 사이가 좋지 않음이오. 고향을 싫어하는 달뜬 사람이라고 결론이 된 것이오. 이것이 어느 기회에 나타나 이혼설에 보조가 될 줄 하나님 외에 누가 알았으랴. 과연 좁은 여자 감정이란 무서운 것이오. 그것을 짐작치 못하고 넘어가는 남자는 한없이 어리석은 것이오. 일가정에 주부가 둘이어서 시어머니는 내살림이라 하고 며느리는 따로 예산이 있고 시누이가 간섭을 하고 살림하는 마누라가 꽤 사실을 하고 전후 좌우에는 형제 친척이 와글와글하니 다정치 못하고 약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방침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구습에 단연도 없는 일개 주부의 처지가 난처하였사회다. 사람은 외형은 다 같으나 그 내막이 얼마나 복잡하며 이성 외의 감정의 움직임이 얼마나 얽기설키 얽몄는가. 시와의 관계 시의 명성은 일찍부터 들었으나 초대면 하기는 파리였사회다. 그를 대접하려고 요리를 하고 있는 나에게 안녕합쇼 하는 첫인사는 유심히도 힘이 있는 말이었사회다. 일의 부구는 독일로 가서 있고 시와 나는 불어를 모르는 관계상 통변을 두고 언제든지 사민이 동반하여 식당 극장 선유 시외 구경을 다리며 놀았사회다. 그리하여 과거지사 현시사 장례지사를 논하는 중에 공명되는 점이 많았고 서로 이해하게 되었사회다. 그는 이태리 구경을 하고 나보다 먼저 파리를 떠나 독일로 갔사회다. 기회 그 밖에 퀼른에서 다시 만났사회다.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하였나이다. 나는 콩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남편과 이혼은 아니하렵니다. 그는 내 등을 툭툭 두드리며 과연 당신이 할 말이요 나는 그 말에 만족하오 하였사회다. 나는 제네바에서 어느 고국 친구에게 다른 남자나 여자와 좋아 지내면 반면으로 자기 남편이나 아내와 더 잘 지낼 수 있지요 하였습니다. 그는 공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이 있는 것은 필경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마는 것인 줄은 모르나 나는 결코 내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 즉 씨를 사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나이다. 오히려 남편에게 정이 두터워 지리라고 믿었사회다. 구미 일반 남녀 부부 사이에 이러한 공연한 비밀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오. 중심되는 본부나 본처를 얻지 않는 범인에 행동은 죄도 아니오 실수로 아니라 가장 진보된 사람에게 마땅히 있어야만 할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판명할 때는 웃어두는 것이 수요 일부러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는 것이 장발장이 생각납니다. 어린 조카들이 배고파서 못 견디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어서 이웃집애가 빵 한 조각 집은 것이 원인으로 전후 19년이나 감옥 출입을 하게 되었사회다. 그 동기는 얼마나 아름다웠던가 도덕이 있고 법률이 있어 그의 양심을 속이지 아니하였는가 원인과 결과가 따로따로 나지 아니하는가 이 도덕과 법률로 하여 원통한 죽음이 오죽 많으며 원한을 품은 자가 얼마나 있을까 가온은 역경에 소위 관리생활을 할 때 다소 여유 있었던 것은 고향에 집 짓고 땅 사고 구미 만류 시 2만여 원을 썼으며 은사금으로 2천원 받은 것이 변호사 개업비용에 다 들어가고 수입은 1분 없고 불경기는 날로 심옥해졌습니다. 아무 방침이 없어 내가 직업 전선에 나설 수밖에 없이 되었사회다. 그러나 운명의 만은 이 길까지 막고 있었습니다. 귀국 후 8개월 만에 심신 과로로 하여 쇠약해졌습니다. 그러고 내 무대는 경성입니다. 경제상 관계로 서울의 살림을 차릴 수 없게 되었사회다. 또 어린 것들을 떠나고 살림을 제치고 떠날 수 없사회다. 꼼짝 못하게 위기 절박한 가운데서 마음만 졸이고 있을 뿐이었나이다. 만일 이때 젖먹이 어린 것만 없고 취직만 되어 생계를 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앞에 이러한 비극이 가로걸치지를 아니할 것이외다. 이때 일이었사회다. 소위 편지사건이외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씨 밖에 없을 뿐이었사회다. 그리하여 무엇을 하나 경영해보려고 좀 내려오라고 한 것이외다. 그러고 다시 찾아 사귀기를 바란다고 한 것이외다. 그것이 중간 악한 배들의 오전으로 내 평생을 당신에게 맡기호가 되어 씨의 대노를 산 것이외다. 나의 말을 믿는다는 것보다 그들의 말을 믿을만치 부부의 정의는 기울었고 씨의 마음은 변하기를 시작하였사회다. 조선에도 생존 경쟁이 심하고 약육 강식이 심하여졌습니다. 게다가 남이 잘못되는 것을 잘되는 것보다 좋아하는 심사를 가진 사람들이라 이미 씨의 입으로 이혼을 선전해놓고 편지사건이 있고 하여 일없이 남의 말로만 종사하는 악한 배들은 그까짓 계집을 데리고 사느냐 하고 천치 바보라 하여 치욕을 가연나이다. 그중에는 유력한 코치 그룹이 3, 4인 있어서 소위 사상가적 견지로 보아 나를 혼자 살도록 해보고 싶은 호기심으로 이혼을 강건하고 후보자를 얻어주고 전후 고한을 꾸며주었나이다. 그들의 심사에는 한 가정의 파열 어린이들의 전도를 동정하는 인정미보다 이혼 후 나와 씨의 관계가 어찌 되는가를 구경하고 싶었고 억세고 줄기찬 한 계집년의 전도가 참혹이 되는 것을 영국 구경같이 하고 싶은 것이었사회다. 자기의 행복은 자기밖에 모르는 동시에 자기의 불행도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외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혼의 의사를 물어보고 10년간 동거하던 옛날 애처의 결잠을 발로시키는 것도 보통 사람의 행위라 할 수 없거니와 해라 해라 하는 추김에 놀아 결심이 굳어져가는 것도 보통 사람의 행위라 할 수 없는 것이외다. 여하간 씨의 일가가 비운에 처한 동시에 일신의 역경이 절정에 달아왔사회다. 사건이 있으나 돈 없어서 착수치 못하고 여관에 있어 삼사삭 숙박률을 못내니 조석으로 주인 대할 명목 없고 사회 측에서는 이혼설로 비난이 자자하니 행세할 체면 없고 성격상으로 판단력이 부족하니 사물에 주저대고 씨의 양뺨뼈가 불쑥 나오도록 마르고 눈이 쑥 들어가도록 밤에 잠을 못자고 번민하였사회다. 씨는 잠 안이 오는 밤에 곰곰이 생각하였사회다. 위선 질투에 받쳐오르는 분함은 얼굴을 붉게 하였사회다. 그러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또 세상 맛을 본 결과 돈 벌기처럼 어려운 것이 없는 줄 알았사회다. 안동현 시절에 남용하던 것이 후회되고 아내가 그림 그리려고 화구 산 것이 아까워졌나이다. 사람의 마음은 마치 배돗대를 바람에 끼어달면 바람을 따라 달아나는 것 같이 그 근본 생각을 다는 대로 모든 생각은 다 그 편으로 향하여 달아나는 것이외다. 씨가 그렇게 생각할수록 일시도 그 여자를 자기 아내 명의로 두고 싶지 않은 감정이 불과 같이 일어났사회다. 동시에 그는 자기 친구 1인이 기생 서방으로 놀고 편히 먹는 것을 보앗사회다. 이것도 자기 역경에서 다시 살리는 한방책으로 생각했을 때 이혼설이 공개되니 여기저기 돈 있는 갈보들이 후보 되기를 청원하는 자가 많아 그 중에서 하나를 취하였던 것이외다. 때는 아내에게 이혼 청구를 하고 만일 승낙지 아니면 간통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때이어사회다. 아 남편은 평시 무사할 때는 여성의 바치는 애정을 충분히 향락하면서 한번 법률이라든가 체면이란 형식적 속박을 받으면 자길까지의 방자하고 향락하던 자기 몸을 돌이켜 금일에 군자가 되어 점잔을 빼는 비겁자요 횡포자 아닌가 우리 여성은 모두 이러한 남성을 저주하고자 하노라. 이혼 나는 아이들을 데리고 동네에 있을 때 외다. 경성에 있는 씨가 도착한다는 전보가 왔습니다. 나는 대문 밖까지 추령하였사 외다. 씨는 나를 보고 반목 불견으로 실측합니다. 그의 안색은 창백하였고 눈엔 들어갔었나이다. 나는 깜짝 놀랐사 외다. 그리고 무슨 불상사가 있는 듯하여 가슴이 두근거렸나이다. 씨는 건너방으로 가더니 나를 부릅니다. 여보 이리 좀 오 나는 건너가 사회다.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치만 보고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그게 무슨 소리요 별안간에 당신이 씨에게 편지하지 않았소 했소 내 평생을 바치오 하고 편지 안 했소 그러지 아니 했소 왜 거짓말을 해 하여간 이혼해 그는 부둥부둥 내 장 속에 넣었던 중요 문서급 보험권을 꺼내서 각기 나눠가지고 안방으로 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맡깁니다. 예 고모어머니 오시래라 삼촌 오시래라 미구에 하나씩 둘씩 모여들었습니다. 나는 이혼을 하겠소 이다. 예 그게 무슨 소리냐 어린 것들은 어쩌고 어제 경성서 미리 온 편지를 보고 병석처럼 밤하고 누워있던 시어머니는 만류하였사 왜다. 어 그 사람 쓸데없는 소리 형은 말하였사 왜다. 형님 그게 무슨 소리요. 서방지라는 것과 어찌 살아요. 일동은 잠잠하였다. 이혼 못하게 하면 나는 죽겠소. 이때 일동은 머리를 한 대 모으고 소곤소곤 하였소 이다. 시누이가 주장이 되어 일이 결정된 아이다. 네 마음대로 해라. 어머니에게도 불효여 친척에게도 불목이란다. 나는 좌중에 뛰어들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합시다. 이러니 저러니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없는 허물을 잡아낼 것도 없소. 그러나 이 집은 내가 짓고 그림판 돈도 들었고 돈 버는데 혼자 벌었다고 할 수 없으니 전 재산을 반분합시다. 이 재산은 내 재산이 아니다. 다 어머니 것이다. 누구는 산 송장인 줄 아오. 주기 싫단 말이지. 죄 있는 계집이 무슨 뻔뻔으로 죄가 무슨 죄야. 만드니 죄지. 이것만 줄 것이니 팔아가지고 가거라. 씨는 논문서 한 장 약 오백 원가량 가격되는 것을 내어줍디다. 이따위 것을 가질 내가 아니다. 씨는 경성으로 간다고 일어선다. 그 길로 누이 집으로 가서 의논하고 갔사회다.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곰곰 생각하였사회다. 아니다. 아니다. 내가 사죄할 것이다. 그러고 내 동기가 약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자. 일이 커져서는 잠이 없다. 어린 것들의 앞길을 생각해 내가 굴하자. 나는 불련듯 경성으로 갔습니다. 여관으로 가서 그를 만나보았사회다. 모든 것을 내가 잘못하였소. 동기만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었소.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소리야. 어서 도장이나 찍어. 어린 자식들은 어찌하겠소. 내가 잘 기르겠으니 걱정 마라. 그러지 맙시다. 당신과 내 힘으로 못 살겠거든. 우리 종교를 잘 믿어 종교의 힘으로 삽세다. 예수는 만인의 죄를 대신하야 십자가에 목박히지 아니 했소. 듣기 싫어. 나는 눈물이 났으나 속으로 웃었사회다. 세상을 그렇게 삐뚤어 얽혀맬 것이 무엇인가. 한 번 남자답게 껄껄 웃어두면 만사 무사히 되는 것 아닌가. 나는 씨가 요지부동할 것을 알았사회다. 나는 모 씨에게로 달아났사회다. 오빠 이혼을 하자니 어쩔까요. 하지 네가 고생을 아직 모르니까 고생을 좀 해봐야지. 저는 자식들 앞길을 보아 못하겠어요. 엘렌케이 말에도 불화한 부부 사이에 기르는 자식보다 이혼하고 새 가정에서 기르는 자식이 양호하다지 아니했는가. 그것은 이론에 지나지 못해요. 모성애는 종기하고 위대한 것이니까요. 모성애를 잃는 어미도 불행하거니와 모성애에 기르지 못하는 자식도 불행하회이다. 이것을 아는 이상 나는 이혼은 못하겠어요. 오빠 중재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절대로 현모양처가 되겠는가? 지금까지 내 스스로 현모양처 안이 된 일이 없으나 씨가 요구하는 대로 하지요. 그러면 내 중재 해보지. 모 씨는 전화기를 들어 사장과 영업국장에게 전화를 걸었사회다. 중재를 시키자는 말이었사회다. 전화 답이 왔사회다. 타협될 희망이 없으니 단념하라 하나이다. 모 씨는 하지 해. 그만치 요구하는 것을 안 들을 필요가 무엇인다. 씨는 소설가인이 만치 인생 내면의 고통보다 사건 진행에 호기심을 가진 것이었사회다. 나는 여기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나이다. 그날 밤 여관에서 잠이 아니 와서 엎치락 뒷치락할 때 사랑에서는 기생을 불러다가 흥이냐 흥이냐 놀며 때때로 껄껄 웃는 소리가 스며들어왔나이다. 이 어이한 모순이냐. 상대자의 불품행을 논할진데 자기 자신이 청백할 것이 당연할 일이거든. 남자라는 명목하에 이성과 놀고 자도 관계없다는 당당한 권리를 가졌으니 사회제도도 재돌연이와 몰상식한 태도에는 웃음이 나왔나이다. 마치 어린애들 장난 모양으로 너 그러니 나도 이러겠다는 행동에 친하지 아니 했사회다. 인생생활의 내막에 복잡한 것을 일찍이 직접 경험도 못하고 능히 상상도 못하는 씨의 일이라 미구에 후회날 것을 짐작하나 임의 기생애인의 열중하고 지난 일을 구실삼아 이혼 주장을 고집 불통하는 데야 씨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아무 방침이 없었사회다. 나는 부득이 동래를 향하여 떠났사회다. 봉천으로 달아날까 일본으로 달아날까 이 고비만 넘기면 무사하리라고 확신하는 바이였사회다. 그러나 불행이 내 수중에는 그만한 여비가 없었던 것이예다. 고통에 못견뎌서 대구에서 내려왔사회다. Y씨의 집을 찾아가니 반가워하며 연극장으로 요리집으로 술도 먹고 담배도 피며 그 부인과 사민이 나를 세웠사회다. 씨는 사위에 얻을 걱정을 하며 인재를 구해달라고 합디다. 나만 아는 내 고통은 쉴 새 없이 내 마음속에 돌고 돌고 빙빙 돌고 있나이다. 할 수 없이 동래로 내려갔사회다. 씨에게서는 여전히 이 일에 한 번씩 독촉장이 왔사회다. 이혼장에 도장을 치오. 15일 내로 안이치면 고소하겠소. 내 답장은 이러하였사회다. 남남끼리 합의하는 것도 당연한 이치오. 떠나는 것도 당연한 이치나 우리는 서로 떠나지 못할 조건이 네 가지 있소. 1은 80노모가 계시니 불효요. 2는 자식 4남매요. 학령인 아들인 만치 보호해야 할 것이오. 3은 한 가정은 부부의 공동생활인 만치 불리케 되는 동시는 마땅히 한 집이 두 집이 되는 생계가 있어야 할 것이오. 이것을 마련해주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의무가 아닐까 하오. 4는 우리 연령이 경험으로 보든지 시기로 보든지 순정 즉 사랑으로만 산다는 것보다 이해와 의의로 살아야 할 것이오. 내가 이미 사과하였고 내 동기가 전혀 악으로 된 것 아니오. 또 시의 요구대로 현무양처가 들이라고 하였사회다. 시의 답장은 이러하였사회다. 나는 과거와 장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오. 현재로만 살아갈 뿐이오. 정말 날 자식이 못 있겠다면 이혼 후 자식들과 동거해도 좋고 전과 똑같이 지내도 무관하오. 나를 꾀이는 말인지 이혼의 시말인지 어찌 되는지 역시 몰상식한 말이었사회다. 해달라 아니해주겠다는 동안이 거의 한 달 동안이 되었나이다. 하루는 정학시켜달라고 한 삼촌이 노심을 품고 앞장을 서고 시숙들 신우들이 모여 내게 육박하였사회다. 잘못했다는 표로 도장을 찍어라. 그 뒤에 일은 우리가 다 무사히 만들 것이니 혼인할 때도 두 사람이 한 일이니까 이혼도 두 사람이 할 터이니 걱정을 마시고 가시오. 나는 밤에 한 잔 못 자고 생각하였사회다. 일은 이미 틀렸다. 계집이 생겼고 친척이 동의하고 한 일을 혼자 아니라 해도 쓸데없는 일이다. 나는 문득 이러한 방침을 생각하고 서약서 두 장을 썼습니다. 서약서 부와 천은 부와 천은 만 2개년 동안 제가 또는 죄치치 않기로 하되 피차의 행동을 보아 복구할 수가 있기로 서약함. 중재를 시키러 상경하였던 시숙이 도장을 찍어가지고 내려왔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나이다. 여보 아주머니 찍어줍시다. 끝까지 종이가 뭐라하오. 자식이 4남매나 있으니 이 집에 대한 권리야 어디 가겠소? 그리고 형님도 말뿐이지 설마 수속을 하겠소? 옆에 앉았던 시어머니도 그렇다 뿐이겠니? 그러다가 병날까 보아 큰 걱정이다. 찍어주고 저는 개집 얻어 살거나 말거나 너는 나하고 어린 것들 다리고 살자 그리다. 나는 속으로 웃었사회다. 그러고 아니꼬꼬 속상했다. 얼른 도장을 꺼내다가 주고 우물쭈물할 건 뭐 어딨소? 열 번이라도 찍어주고려. 과연 종이 한 장이 사람의 침사를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예측치 못했던 일이 하나 둘씩 생기고 때를 따라 변하는 양은 울음으로 볼까 웃음으로 볼까 절대 무저항주의의 태도를 가지고 무건 중에 타임이 운반하는 감정과 사물을 꾹꾹 참고 한 악식 겪어 제칠 뿐이었나이다. 1934년 8월 삼천리 여기까지 나이석의 이용코백장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